마크보라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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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전달한 걸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제가 한 번에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너무 너무 뜨겁지만 우리 기사를 보셨는데 첫날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도 장난 아니야 지금 그렇죠? 그 순간까지 태광이 벌어지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리타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많은 분들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많은 분들도 알 수 있을 거에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을 덕분에 이 상황을 대해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제가 이렇게 사회복이 형 때 담비티 하는 게 처음이라서 연예인의 사회복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이 많습니다 그는 그의 성격에 한 번씩 제가 사랑하는 게 다시 한 번 방해 제가 사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민지 기절 한국 조이투를 노래를 처음 뵙는 거라 굉장히 저희가 한국에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. 또 어떻게 하면 저희의 마음을 이제 태국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까,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. 그만큼 또 긴장된 상태로 왔었는데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또 지금까지 너무 많은 호응을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할 따른 것 같습니다. 몇 begin 할 것 같습니다. 어.. 정말 태국은 오고싶은 나라였는데 저희가 도망에 도착하자마자 환대를 했어서 저도 일단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또 어제부터 있으면서 원하는지 콩콩 커리 콩팡콩 커리 감동을 받고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고 이제 또 방금은 대기실에서 그 진짜 태국 코코넛을 맛봤는데 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면에서는 어떨까요? 그니까 일단은 이 시각이 그니까 다음은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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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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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분이 oak가니 너희 servi mart 그럼 한번XT은 지나도 우리들은 단순히 지나도 한국에서 태국으로 공부를 공개드렸는데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멀리서 오실 분들도 계실거 아냐 저희 보러 와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 캘을 목적거야 크리스 캘에 대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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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에 왔어 너는 fühl 수 없어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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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에 왔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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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태연씨도 너무 쓸쓸 웃으셔서 춤을 추신 것 같아요 아 아 융봉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융봉이랑 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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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보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팅을 올리지 못해요. 이 노래는 항상 오늘 주고 계신 저희 둘 분들이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항상 내른들이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. 저희 모두 도라색 국빛을 본때마다 요 existed 물ità 컴퓨터 컴퓨터를 말 автомобiles 교 지방 추억은 태국이 처음이시잖아요, 그렇죠? 원래. 처음으로 태국이 50분이야 진짜. 많이 안 하긴 했지만 아... 그리고 정말 으응 저는 다른 사람은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오심분들도 계시겠지만 태국에 와서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고 아니면 이네도 꼭 먹어보고 싶다고 아님? 저는... 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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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실 마사지를 이제 한 달 전에 처음으로 받아왔어요. 근데, 한국에서 이제 타인 마사지를 받아왔었는데 태국에서 마사지를 얼마나 쉬어야 할까 그래서 태국 마사지를 꼭 받아보셨어요. 으. 아, 아, 으. 으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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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다른 분들은 또 해외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? 저는 꼭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여튼 와미에서 더 약, 더 약, 더. 뭐가 있을까요? 조미풀 분들도 꼭 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만났는데 어떠세요? 날아갈 것 같습니다. 가보, 와, 가보시고 빙, 빙빙에 버밍하고 싶어요. 아,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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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다른 분들도 있을까요? 저는... 포상룬. 저는 파카라의 정장. 그리고 또, 파우사 모드를 두 경험으로. 그냥 빼려, 파우사. 아, 빼려, 파우사.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거짱니다. 빨리 빼려. seu 여기 프랑만들이 고의로 맡고 있대요 벌써 10시간대요 저희 브이타이는 룬까벤 파하파이티옥 룬까벤 3백특량이기 그리태우 저희 브이타이는 약간 만능 같지 않아요? 마사지나 할 줄 알고 한번 봤을까? 아리랄요 다른 분양 또 있을까요? 너무 보고싶었던거에요 네 너무 보고싶었던거에요 근데 번뇌압돼요 뇌압돼요 진짜 번뇌압돼요 번뇌압돼요 나 희린이 핸드아이베베베베베베 근데 번뇌압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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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까 아까 번뇌압돼요 망고 망고 제가 망고스티키라이스 네 망고스티키라이스 아까 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번뇌압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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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스티키라이스 만들줄 아시는분들 번뇌압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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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음이 다같아 너무 많은 소통이 있 아니죠? 너무 많은 소통이 있어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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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 원하는 기타 이럴 네 이럴 아 말한 하나도 아 . 진짜로, 그녀는 KRIB.DOKHAN 하지만, 모두가 좋아해 본인에게 이를 하는 배경. JBJ, FTP, BABOR. 그는 KRIB.DOKHAN 여길 바라오는 것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한국의 한 이기 때문에, 한국의 한 이기 때문에, 한국의 한 이기 때문에 한국의 한 이기 때문에 한국의 한 이기 때문에 한국의 한 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. 볼 방법이 미니껏 한 30m 정도를 기록하고 한 3L 정도 angry 곳에 한번 던져요. 당신의 homicide는 뭘 보고 싶어요. 그는 이미 menus 때문에 раньше. 내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데. 전에는 예약을 정말 잘해서 제가을 너무 좋아해요. 당신은 눈을 띄게 해주시겠습니까? 우리 이탈리에 힘 빠졌다. 조금은 데는 계속 바꾸는 게 아쉬운 것 같아. 1분이 더 바꾸어. 그리고 용기야? 용기야? 그렇게... 나의 눈을 저게meter, 한상 얼굴 확인해? 그는 그가 한상의 눈이 눈을 보게 될 것 같아. 그는 그가 한상에 점점 빠진 것 같아. 근데 그때는 좀 더 눈이 접는 것 같아. 하하하하 맞아요 혹시? 네 펀릴까? 우리 상균형은 침대에 불러줍니다 딱 한사람 누울 자리만 있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물 공굴 들어갔다 나오듯이 그렇게 자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신기해요 제 라이프스타일이야 그니까 저는 라이프스타일이야 제 라이프스타일 그니까 그니까 이 바이러워 그니까 잘 안되네요 그니까 그니까 어떡해요? 이게 할 때 그 룰나이 하나 더 할 때 이거 약간 숙타 숙타 숙타임 우리 마지막으로 펜타씨 그러는 건가요? 펜타씨 그냥 먹어봐, 큰 켄타 켄일라 헤헤헤 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타양은 사실 우리 멤버들 다 잔 버릇이 다 약한 편인데 펜타양은 이제 이렇게 자고 있다가 항상 보면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 거꾸로요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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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에헤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돼요? 이거 안 돼요? 이거 안 돼요? 자 감애교 훌륭나이카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하냐면 훌륭하고서 애교를 볼게요 감애교 훌륭나이카 애교 좀 보여주세요 라고 써있어요 아우 몰랐네 진짜 켄타 빨리 한테 몰라요 좀 앞에서 가까이 좀 해주세요 켄타 별명이 켄타 별명이 큐티 섹시거든요 포장에서 와 하울렘도 애교 굿 섹시 그래서 어마어마 할겁니다 와 애교 가고 나한테 띠마 바로 바로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공란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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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이렇게 애교를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아니 아니 너무 지금 너무 기쁜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서 하니까 뭔가 오늘의 길이 이게 quiere 네 그리고 또 나은. 두고도 키워라이! 여러분이 딱 1번 더. 더 나은. 더 열심히. 지금 반응에 다 먹은 기자가 될 것 같네요. 조금 전기자들은 몇 개가 될 것 같네요. 더 나은 기자들과 일을 통해서. 네, 춤추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. 오늘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될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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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될까요? 3, 2, 1, 2, 1 오늘은 너와 나를 만듭니다 그 중 끝 끝한 남자와 모르지도 장소를 정해도 네 멋대로 네가 어떻게든 맞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걸쳐 센스 승강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. . . . . . . . 으앗, 하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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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쇼. 가쇼, 하쇼, 하쇼. 아름다운, 객을 둬. 와우 아우 네 성균은 내가 섹시한 춤을 출 수 있어요 기어가라 뱅뱅뱅뱅 뱅뱅뱅 그나마가 멋있어 또 왕렬하실까 하필하실까 혹시 노래가 싶은데 우리 노래가 되실까요? 아우 노래 있을까요? 우리 노래에 있을까요? 태비씨 무관초라고 하십니다 스팀과 해비버와 이미 댄서 좋은데 좋은데 시아 오케이 켄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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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냐는데요? 켄탄나 켄탄나 뭐하는거냐는데요? 탐을래요? 이게 아무래도 노래가 없으니까 제가 섹시한 표정 켄탄나 켄탄나 섹시한 표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떠난 한 영국씨 영국씨 아야 우리 아가사 아가보리라 배고사건 인간 한국어에요 부탁드릴게요 영국과 하트 어 아 네 네 콜레님의 너네를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볼까요? 네네 영어 제목이어서 혁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내 이제 나 나 어떻게 지내 잘 잘 마 잘 마 잘 마 한 번 한 번 한 번 아무 노래나 원하시는 거 가능하다고 그러면 크라이저 선배님의 다른 노래를 들어주세요 난 그냥 터로페 덕훈 크라쉬비 그 노래 오케이 오케이 너와 나 잘 마 혼자 내 맘이 더 가 별갈 달 수 없는 고생이 있어도 잊어버리지마 잊어버릴까 잊어버릴까 잊어버리지만 잠이 잊어버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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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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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가 많은 질문을 드려왔지만 다음 날에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바로 속절기 차이는 박수입니다!